강원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강완진 선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23 미국 US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 출전해 대회 남자 최우수선 수상을 수상하며 홍천군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강완진 선수는 공인품세 금메달과 자유품세 은메달을 동시에 수확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의 랭킹포인트 20점을 획득하여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오는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시드 배정에 필요한 점수도 획득했다. 신영재 군수는 홍천군청 태권도팀이 홍천군 홍보대사로 홍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종성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원종성입니다.